그냥 연결해 보지 뭐. 매출액이 17년 걸 쭉 보니까 그냥 530억, 660억, 830억, 850억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영업이익도 140억, 190억, 230억, 232억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둘이만 봤을 때 아주 괜찮아요. 나 회사가 정체된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해서 판간비 이런 것들이 꾸준했으니까 원가는 최대한 자극과 있으면서 매출은 증가시켰다. 좋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맞나? 아니 말고. 자, 보자.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대단해. 화장품이 그러니까 고부가 같지만 26%, 28%, 28%, 27% 순이익률이 100원짜리 팔면 20원이 남는 거야. 현대차 순이익률이 형편없을 걸. 그건 제조업체니까. 23%, 23%, 22% 엄청나죠 이거. 나 이것만 봤을 때는 착살나지. 부채비율 10 몇 프로. 이번에 36% 됐어기라.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게 700% 이렇게. 19년도에 엄청나다니까 이거. 유보율은 쌓아둔 거. 자금을 쌓아둔 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채 쪽으로 신경 쓸 필요 없어. EPS는 2359원을 예상하고 있고. PER은 12, 올해 12 예상하고 있고. EPS, BPS는 북밸류 프라이스 쉐어 15,208원. 나누면 2인에. 주당 배당금이 750원. 작년까지 750원. 17년대에 500원 줬네. 자 그럼 이거 분기별로 보면은 분기별로도 2019년 6월, 9월, 12월, 2020년 3월, 6월, 9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215억, 190억. 겨울에는 좀 더 나온다고 그랬죠. 228억. 왜? 겨울은 추우니까 건조하니까 더 잘 팔린다고. 더 찾는다고. 그리고 193억, 그리고 214억. 이런 식으로 꾸준하고. 영업이익은 60억, 50억, 50억, 56억, 63억, 54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 그럼 영업이익률도 27%, 26%, 24%, 32%, 25%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 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이거 PER가 10이니까 멀티프리 이 회사가 10이 정도가 적당한가? 10이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맞죠? 자 넘어가보고. 그러면 다른 회사들과 화장품 회사들과 비교해 볼게요. 네오판인 시총이 시총을 비교해야지. 2300억은 돈을 현재가로 비교하면 돼. 25,000억이고 28,000억에 10배네. 이거는 한 5배네. 이건 2배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시가총액, 시가총액, 시가총액 2300억. 이거는 4조 2천억. 이거는 1조 8천억. 이거는 9조 9천억. 이거는 23조야. 23조. 이거는 10배짜리 10배짜리. 10배짜리. 그러면 액면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의 10배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거 10배 곱하면 28만원. 이거는 150만원이잖아. 10배니까. 10배니까 100배네. 100배네. 맞지? 23조고 2천3백원니까 100배네. 100배. 우와, 100배. 100배 차이, 100배 차이. 그럼 이거 100배 곱하면 굉장히 비싼 거지. LG생활건강이 이거보다 싼 거지. 맞죠? 100 곱했을 때. 뭐 다른 예를 들면 9조 9천억이면 아모리퍼시픽이 너무 크고. 한국콜마를 보게. 한국콜마를 보게. 한국콜마를 보게. 한국콜마를 1조 잖아요. 1조. 그럼 여기에는 2500원 치고 4배. 4배. 4배로 치면은. 이거 곱하기 4를 하면 되잖아. 428, 4832, 7만원. 이건 또 주식수에 또 연관이 있으니까. 이건 계산하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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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리. 쏘아리. 자,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 200억. 이거 400, 800원 나와야 되죠? 3천억 나와? 이 회사 뭐야? 이 회사를 알아보자. 한국콜마. 자, 이 회사가 더 크는데. 한국콜마가 더 크는데. 자, 그러면 영업이 이거에 4배 나와야 되잖아. 4억, 200억. 와, 이 회사 뭐야? 한국콜마를 알아보자. 그리고 단기순위 40억. 그것도 4배 나와야 되잖아. 어? 단기순위 계산에 60억밖에 안 나오네. 야, 그럼 주당순위. 주당순위 500억. 아, 500원. 에헤, 이거 뭔데? 뭐 좀 빠지는 게 있는 모양이다. 주식수가 많은 모양이다. 아, 단기순위이 너무 낮아서 그랬대. 단기순위이 연 40억인데. 맞죠? 그래서 주당순위 이건 372원이래. 그랬어. ROE가 4%밖에 안 돼. 연 19%잖아. 이건 고무가가치라니까. 여기서 뒤집어졌네. 여섯 판 뒤집어졌네. 퍼가 11. 여기는 49. PBR. 뭐 PBR 다 코스코기. 와, 아모로 지지는 PBR 1.39네. 이 회사도 한국콜마도. 아, 근데 한국콜마 대표가 삽질했는 거 기억나네. 한국콜마홀딩스인가? 콜마홀딩스가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 요건 하여튼 그거 있네요. 요거 대비해서는 4배 이상씩 나오고 있네요. 순이익에서 좀 떨어졌지만. 요거는 원인만 참 찾아보시고. 하여튼 그거에 비하면 네오팜 괜찮은 회사님. 맞죠? 이렇게 되고 있다. 네오팜 피부외 용제 조성물 관련 특허. 피부외 용제. 피부외에 붙이는. 아, 피부외에 쓰는 특허. 그러니까 그거 많아. 전소민이 아니고. 전소연이 아니고. 전소연이 발탁. 76% 할인 중. 티엘스 아세안 뷰티 시장 진출. 이렇게. 화장품 조성물 관련 국내 특허. 기술은 많으니까. 네오팜이. 이주영 대표 선임. 네오팜 세대표 김양수. 대표가 대주주가 전문 1세대가 아니고.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고마진. 고마진 스킨케어 제품. 고마진 1쿼터 매출액 193억. 영업이 떨어졌단 말이죠. 독자 기술을 활용한 비고시 미백 기능성 화장품 허각치드. 기술은 좋아. 이체 환불. 근데 이체 환불. 여기서 37%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얘들이. 자. 화장품 매출이 90%. 건강기능식품 용품. 건강기능식품 매출이도 한 18억 정도 돼요. 18억 정도 됐어요. 여기 있네. 연구개발비는 한 20억씩 쓰고 있고. 20억씩. 20억씩. 25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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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건성연수는 4년. 연수는 4년으로 되는. 4년 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쭉 증가되고 있죠. 마이너스 된 거 없죠. 이거 분기별로거든요. 86억. 41억. 81억. 36억. 26억.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추세됐지만 그래도 증가되고 있어요. 영업활동으로는 재산. 창출된 현금 흐름들. 이런 것들이 쭉 발생되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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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투자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투자는 잘 되고 있다. 투자는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뭐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이게 그래프잖아요. 이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캐시 사이클. 현금이 돌아오는 시간. 한 60일 정도. 이것들은 연간 60일. 15년도에는 60일 걸렸는데. 19년도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매출 채권이 한 30일 만에. 한 35일 만에 돌아와. 15년도 시작할 때는 한 40일 정도 걸렸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분기로 보니까 19년부터 19년 6월부터 20년 6월까지 3개월 다니거든요. 매출 채권 돌아오는 거는 점차 감소되고 있고. 아 이거 뭐야. 캐시 사이클은 점차 감소되고 있고. 매출 채권도 점차 감소되고 있고. 매입 채무 외상값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매입 채무 외상값은 매상값 주는 거는 늦추고 있다. 아 야 빠꼼하네. 빠꼼하다. 빠꼼하다. 요 ROA하고 ROIC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거 안 알아봤는데. 영업이익률. 하여튼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 좋아. 순이익률도 좋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이게 고부가가치 화장품이라 그런 것 같아요. 다른 화장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투자이기는 바이인데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얘들은 바이, 홀딩, 팔아라 이런 말 절대 안하잖아. 잘 안하잖아. 웬만하면 안하잖아.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하는데. 세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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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상태, 베어상태 막 이렇게 하잖아. 민감성, 피부, 스킨케어 14년 연속 1위. 요 매출액 꾸준히 나왔었고. 부채비율 15%, ROE 17%, 퍼 12% 요걸 계산해보면은 그냥 적정주가 예전에 계산하는 대로 계산하면 EPS 곱하기 멀티플이잖아. ROE 잖아. 지금 EPS 얼마야. 2359원, 2359원 곱하기 ROE, ROE 어딨노? ROE 17, 17 하면은 2300원 곱하기 724, 3721, 1600원. 39,000원 지금 28,000원 싸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싸다고 멀티플을 17까지 말고 10만 줘도 10만 줘도, 10만 주면은 적정하네. 10원 더 줘야지 기능성이니까 맞죠? 그런 식으로 계산, 스스로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출액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거 나왔고. 매출 총이익도 증가되는 거 나왔고.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가 17년부터 있네. 260억, 18년도에 290억, 19년도에 370억. 이거 왜 370억이지? 2020년도에 170억이니까 곱하기 2하면은 340억 정도 되네. 판매 관리비가 260억, 290억, 판매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네.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네. 매출 총이익도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네. 내가 너무 삐딱하게 봤나? 내가 너무 삐딱하게 봤나? 아닌데 느낌은 그랬는데. 느낌은 그랬는데. 내가 너무 삐딱하게 봤네. 영업이익도 꾸준히 이 수치만 봤을 땐 증가하고 있고. 그런가? 그럼 중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 자산, 부채, 자본, 영업으로 인한 활동, 현금활동. 17년도에 100억, 18년도에 160억, 19년도에 192억. 여기에 63억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그냥 120억.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때 싸드 문제 터져가지고 중국 그거 떨어졌는데 얘들은 뭐 수출이 별로 없으니까. 이때 하기사 해외지사, 상하이 지사 차렸고. 17년도에 차렸나? 한 군데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하여튼 그러니까 매출은 영업활동은 잘하고 있고 투자활동도 잘하고 있고 재무활동도 잘 갖고 있다. 배당금도 좋다.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 주주... 그래 마무리 지으면은 들었던 생각이 이게 우리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화장품 회사를 하나 이제 알아보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중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니까 국내 매출이 커가지고 중국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점 위주로 계속 부정적인 점을 찾으려고 봤는데 영업이익률 20% 넘어가고 ROE도 10% 중반대 나오고 부채율도 14% 정도 돈도 많고 입력자금도 많고 원래는 제품 재고가 30억이 쌓여 있어서 이때까지 제품 재고는 그만큼 쌓여 있던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올해 변수는 코로나가 있었고 원래 중국 매출 별로 없었으니까 코로나가 있었는데 제품 매출이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 공장 가동률 30% 정도 공장은 원래 가동 안 되고 있었어. 그럼 공장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제품이 저만큼 쌓여 있던 거야. 애매하니까 이건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봤던 시선은 대주주가 한불 화장품 이게 한불 화장품 한병철이라는 분이 대표인데 이분이 인수 합병을 하면서 700을 들여가지고 한 200만 줄을 사서 지금 300만 줄을 가지고 37%의 대주주가 됐는데 이 대주주로서 배당금이 500원, 700원, 750원을 불어났어요. 17년에 배당금이 한 주당 500원 17년에 500원, 18년에 700원, 19년에 750원 이런 식으로 배당금이 불어났어요. 배당금은 굉장히 높죠. 높은 건 아닌데 원래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런지 몰라도 배당금은 그렇게 주고 대표는 쉽게 말해서 CEO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번씩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올해도 바뀌었어요. 올해도. 올해도 바뀌고 내가 알고 있던 대표는 예전에 얼마 전에 공부했던 미넨지 미넨지 예를 들면 미넨지 대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부대표는 이경 그 대표인가 이대표인가 하여튼 그 대표는 미넨지를 키우고 6년 만에 회사를 IPO 상장시키면서 그 돈으로 자기의 몸땅갈이 한 95% 가까이 육박되는 셰틀뱅크를 현금 압방 주고 나머지는 전화사체 이런 거 해가지고 흡수를 하잖아요. 흡수를 하고 그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 회사에서 대표이사에서 나오고 미넨지 대표이사에서 나오고 사회이사로 들어가고 셰틀뱅크 대표이사로 가버린 거예요. 둘 다 대주주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영에 뛰어들어 가지고 일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서 셰틀뱅크를 지금도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회사를 키운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여기에 있는 이체함불은 그런 게 없잖아. 37%의 대지 부분만 가 있고 그렇게 바로 보면 한국 자산 신탁도 그런데 그러면 한병철 회장을 내가 안 알아봐서 그러는데 한병철 회장을 간단히 검색했을 때는 그런 그런 뭐라 해야 되는 노이즈들이 많더라고요. 뭐 한불 화장품이 지금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배당금 잔치를 하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 있고 하지만 여기는 기술도 좋고 특허도 많고 기능성 화장품은 한번 쓰는 사람은 무조건 이걸 써야 되고 피부가 그거 뭉개지고 그거 거래되는 사람은 무조건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애기 화장품으로 인기 끌었다라는 게 한번 매스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강하다. 괜찮다 라고 보이고 배당금 750 주는 건 주주 입장에서 괜찮고 뭐 회사가 돈이 많아가 NMA도 생각하고 있고 신기술도 뭐 신기술이란다. 뭐 새로운 것도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해외 영업장 확충에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인데도 지금 매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괜찮은 거죠. 코로나19 이면은 매출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화장품이라고 아닐 수 있는데 이거는 괜찮고 또 후기 이런 거 봤을 때도 괜찮았고 그리고 여름보다는 겨울이 매출이 더 올라간다 하니까 겨울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사갈 수밖에 사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흠이라면 한병철 회장 2차 환불 CEO 한 번 더 알아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다. 아직 한 주도 가지 않았지만 매력은 넘친다. 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아. 내가 최근에 보는 게 굴뚝주를 제외시키려고 하거든요. 이게 마진이 너무 적어가지고 화장품은 안 쓰고는 못 벽일걸. 그러니까 네오판도 괜찮네요. 좀 요것도 순위 넣어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